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플랩의 이병옥입니다. 많은 분들이 백스윙을 들 때 어떠한 속도로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힘으로 들어야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람마다 템포와 리듬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느껴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포인트만 느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헤드 무게를 느낀다거나 그리고 어디까지 백스윙이 올라가고 언제 백스윙을 가서 다운스윙을 시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할 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내용을 집중해서 들으시면 이 느낌에서 다운스윙을 시작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는 그립을 견고하게 잡고 쭉 들어올리고 이러한 낮고 길게 빼서 테이크백, 코킹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휘두르는 이 클럽은요. 어찌 보면 도구잖아요. 이 도구를 휘둘러서 공을 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이 도구를 들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가령 이 클럽 자체가 지금 1kg가 안 되거든요. 1kg가 안 되는데 이 클럽 무게 자체를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나 뭐지 꽉 쥐게 되면 이걸 내가 들고 있는 건지 쥐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클럽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골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점을 강조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코킹이라는 단어를 쓰신다라고 하면 대부분 한 90% 이상이 코킹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실 텐데 코킹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왼손이 주도권을 가지고 클럽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 꺾이는 이 모습을 코킹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은 힌징이라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힌징은 오른손이 뒤로 젖혀지면서 이렇게 이것도 꺾이는 모양인데 수평적인 의미에서 젖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코킹은 수직적인 의미에서 꺾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코킹이라는 얘기를 사용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스윙은 약간 위로 올라가는 성향의 스윙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스윙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러한 스윙을 배우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꽉 잡아서 내가 어디까지 이걸 들어올려야 되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왼손 엄지, 코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왼 엄지에다가 이 골프채 작대기를 한번 이렇게 얹어지게 덜렁덜렁 아니면 헐렁헐렁하게 해서 이 얹어지게 한번 느낌을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힌징이라는 동작을 사용을 해서 약간 수평적인 스윙을 가르쳐주는 선생님께는 여러분들이 갔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 물론 이 헤드가 서 있으면 별로 무겁게 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무게가 지면으로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무겁지 않은데 이렇게 옆으로 들고 있으면 지금 이 클럽 헤드가 이쪽으로 가는 무게를 내가 이쪽에서 버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롯이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뒤로 젖힌다고 했을 때 이런 젖힘의 느낌이 걸려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코킹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힘을 조금 빼봐서 이 왼 엄지에 이렇게 걸리는 이러한 느낌이 걸려준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백스윙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어디까지 가서 이런 동작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백스윙 하면 빨리, 뭐 빨리라는 의미가 쭉 돌아갈 필요 없이 그냥 단거리로 이 왼 엄지에다가 얹어놓는 동작을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힌징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아무래도 힌징은 오른손이 주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뒤로 젖혀지는 동작인데 이때 딱 걸리는 손이 오른손 검지입니다. 그래서 오른손 검지인데 이제 왼 엄지가 약간 받쳐주고는 있지만 오른손 검지에 싹 얹어졌을 때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아직 왼 엄지에 안 얹어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안 얹어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얹어졌다. 이러면 여러분이 왼 엄지, 이 스윙 크기가 얼마이건 간에 왼 엄지에 그냥 얹어지면 여러분들은 그 시점에서 다운스윙을 하면 그러니까 왼 엄지에 얹었다는 뜻은 다운스윙도 왼 엄지로 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오른쪽 검지로 해서 약간 수평적인 느낌으로 걸렸다는 건 내가 걸린 쪽을 이용을 해서 다운스윙을 시작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날은 저같이 이제 지금 겨울이니까 옷을 이렇게 두껍게 입으면 백스윙이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만큼이 같다면 두꺼운, 이거보다 더 두꺼운 옷을 입고 라운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왼 엄지에 딱 이 클럽이 아우 나 이제 좀 기대서 쉴래요 라고 하는 것처럼 딱 기대지면 여러분들은 백스윙을 다 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여름 같으면 욕심이 나니까 더 들어도 되지만 또 오른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아우 나 이제 옆으로 좀 쉴래요 하는 그런 느낌이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다운스윙을 시작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윙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립을 너무 꽉 잡으면 이렇게 높게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왼 엄지에도 안 걸렸고 오른 검지에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까지 뭐 내가 스윙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내려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기준점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작은 스윙을 한다 하더라도 작은 스윙이어도 왼 엄지에 만약에 이렇게 딱 걸리게 되면 충분히 왼 엄지를 누르면서 이렇게 공을 치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오른 검지에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딱 걸린 느낌이 들면 걸리기만 하면 스윙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쳐도 공은 잘 날아가지만 실제로 더 큰 힘을 쓰기 위해서 더 먼 거리를 내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한 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왼 엄지로 꺾였지만 꺾였지만 걸려있어. 딱 이 정도면 충분한데 충분하긴 하지만 더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드는 동작이 필요한 거고 이 정도면 걸렸는데 그래도 걸렸지만 더 도약거리를 많이 하기 위해서 더 돌리는 동작을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왼손 위주로 치는 골퍼가 있고 또 오른손 위주로 치는 골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백스윙을 너무 빠르게 하고 늦게 하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손에 정확하게 얹어지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실력이 있는 골퍼는 아무래도 너무 많은 연습을 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바로 팍 들어도 왼 엄지에 걸리게 들 수가 있는 거지만 우리 초보 골퍼들은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얘가 언제 걸리지? 그걸 계속 느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왼 엄지에 올려지는 거 그다음에 오른 검지에 올려지는 거 이러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 백스윙을 얼만큼 들어야 되는지 어느 시점까지 가서 다운스윙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체 조건은 그립을 너무 꽉 잡으면 안 됩니다. 손가락은 꽉 쥐더라도 손바닥까지 눌러 잡으면 여러분들은 그립에서 주도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이병옥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뱅스윙몰에서